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자 강원도 횡성의 작은 마을 이곳에 3인조 인디밴드 구카스텐의 작업실이 있다 몽환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특징인 구카스텐의 음악들 그 모든 음악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오늘도 떠오른 악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리듬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노래 샘플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 노래를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보는 거죠 어떤 효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나 그런 거를 보는 작업이죠 마음에 드는 거는 취하고 네 안 되는 거는 버리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서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저쪽 작업실을 민박방으로 가서 서로 두들기면서 이제 또 다시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리드보컬 하현우가 기타를 잡았다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난 적이 없다 적게는 서너 번 많게는 몇십 번도 한다 항상 같은 걸 몇 번씩 녹음을 해야 됩니다 필름이 나오기 이전에 현재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영상 기기에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이 봤던 하나의 만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독일어래요 후카스텐이라는 거고 헤이그의 예술과 불이라는 그런 작품을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시각적으로 영상이 떠오를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악을 노래를 부르고 싶고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팀명을 지켜됐습니다 갑자기 조그만 집이 시끄럽다 합조를 위해 장비를 모두 연습질로 옮겨야 한다는데 저희 3호방이 합주실로 한번 와보세요 저희 합주실로 기타리스트 큐호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민박집의 맨 끝방 3호방 그것이 부카스텐의 연습실이다 매번 할 때마다 장비를 옮기시는 거예요? 예 정말 싫어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세를 지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넘게 현재 지금 밥도 그냥 얻어먹고 물 막 쓰고 전기 막 쓰면서 살고 있는데요 민박집에 손님들이 오기 자리가 비거나 손님들이 없을 때는 저희가 이제 민박집에 민박 상호방에 들어가서 여기서 곡 작업을 하고 그리고 합주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숙소이자 작업실이고 연습실인 민박집 마이크가 이 방안에는 전류가 가득한지는 모르겠지만 공연 때는 이렇게 딱 돼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꼭 합주할 때 이렇게 딱 대면요 여기가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가끔씩 이빨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빨이 이렇게 딱 닿으면 여기 이빨이 씹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다 함께 음악을 할 수 있는 동료가 있고 온 몸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음악이 있지 않은가 국화스텐의 노래는 모두 리드보컬인 하현우가 작사와 작곡을 해왔다 신세대답게 작곡에는 악보 대신 녹음기가 동원된다 저 같은 이유는 악보 안 써요 왜냐하면 멜로디가 생각날 때는 이걸로 녹음을 해도 되고 그리고 기타 리프나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이나 드라이브 걸었을 때 느낌 이런 것들도 체크하게 간단하고 쉽죠 이게 빠르고요 내가 지금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발전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이걸로 들으면 그러면 국화스텐의 음악이 처음 시작되는 게 이 녹음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예 이 녹음기에서부터 국화스텐의 음악이 싹을 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싹을 방금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한 거야 자유롭게 음악을 하고 싶어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었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았다 7년 동안 3개의 팀을 꾸려 음악을 했고 인정도 받았지만 남은 것은 팀의 해체와 상처뿐이었다 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되게 순수하게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고요 원망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일까 그의 노래에는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과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려진 이들의 고통이 있다 그리고 그곳을 감싸앉는 따뜻한 시선이 있다 고통은 나로 고통은 나로 사랑을 잊어버리며 성원전환향을 꺼내보 삼탄을 향해 엄청밖에 너무나 날아볼 안전해 오 Varun 오 Varun 오 Varun rése킬 순거리 방에이 카메라 다 피 chain magaz 오랫동안 오랫동안 오래한거 아니지만 적어도 28년을 살면서 느꼈던 상실감이나 불안감 그리고 슬픔이나 그런 것들을 무대 위에서 망각하는 거죠. 망각함으로써 그 무대 위에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그 무대 위에서 만큼은 그런 슬픈 감정들이 느껴지지가 않고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잊혀지게 되어서 결국 제가 무대 위에 올라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고요. 낮에는 음악에 몰두하는 쿠카스텐. 하지만 음악을 하는데도 돈은 필요하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그들은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 중이다. 벽에 그려진 인상적인 그림들은 원래 미술학도였던 현우 씨의 솜씨. 이거는 타구 트라우미라고 해서 꿈을 꾸지 않은, 꿈을 꾼 상태가 아닌데 꿈을 꾼 듯한 어떤 현상에 사로잡히는 그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소설가나 시인이나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착각, 아름다운 착각이라고 할 수 있죠. 실내 포장마차의 운영과 관리를 젊은 남자 셋이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오늘도 역시나 문제가 생겼다. 수고 얼었어요. 얼마나 주연히. 밥이 안 나와서. 내가 혼자 여기 앞에다 난로를 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 풀었어. 많이 싸워서 저 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간신히 영업 개시. 폴은 현우 씨와 정길 씨가 맡고 주방은 규호 씨 몫이다. 할지 이거 음식이요? 음식이면 먹고 배 아프지 않을 정도. 이제는 웬만한 요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더니 모양이며 색깔이 그럴듯한 것이 손님들도 만족스러운 모양이다. 규호 씨가 안주를 만드는 동안 현우 씨와 정길 씨는 손님들을 위해 즉석 공연을 펼친다. 기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랩 버터리는 무궁무진하다. 관객이 적으면 없더리야. 노래만 할 수 있다면 그곳이 곧 무대다. 손님 없어도 하고요, 손님 있어도 하고 뭐 그냥. 제 기분에 따라서 그냥 막 해요. 여기 온 분들은 제 노래를 너무 많이 하도 많이 들어서 가게 해서. 노래를 부르면 당연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 정도로. 밤늦도록 이들의 연주는 계속됐다. 늦게까지 포장마차 일을 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정길 씨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선다. 지금 아침 일찍 이낼 시간인데 어디에 가세요? 또 밴드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러 갑니다. 그의 부업은 다름아닌 마트에서의 배달 아르바이트. 하루 12시간의 노동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3월 말에 연습실을 얻어 서울로 이사를 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결국 음악을 위해 감수하는 노동인 셈이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활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 지역이 스키장도 바로 문구석 뒤에 있고 한우즙도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먹고 싶거나 놀고 싶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뭐 여기 스키장도 있고 이제 꽃등심으로 일하고. 근데 여기 와서 못 먹어본 건 아니에요. 한 두 번은 먹어보고 스키장도 한 두 번 가봤는데. 뭐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음악이요? 그렇죠. 그래도 비싸잖아요. 이 배달 일은 한 게 얼마로 있어요? 지금 이제 한 세 달째로, 세 달째죠. 뭘 할래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당연히 떠안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면 계속 봤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중요한 것은 직업이나 직함이 아닐지도 모른다. 강한 육체와 흔들림 없는 마음. 그것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정길 씨는 생각한다. 일할 자세를 우선 갖추고 해야 이제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많은 신사예요. 힘들다는 얘기를 이렇게 에둘러 말하며 웃어넘기는 정길 씨다. 그럼 나중에 연습하고 그럴 때 밤에 피곤한 거나 그러진 않아요? 많이 피곤하죠. 거의 뭐 맨정신으로는 못하죠. 하지만 그래도 제 일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런 게 다 항상 있지 않죠. 힘들어서. 오히려 그게 힘이 되죠. 생각해보면. 어떤 점에서 가장 큰 힘이네요? 뭐 이게 옳은 거다. 이걸 해야만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에요. 언제나 빛나는 것만이 희망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 힘든 그 길에서 정길 씨는 희망을 발견했다. 그 시각. 현우 씨는 주호 씨의 어린 조카를 보고 있다.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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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이제 뭐 다른 걸로 하죠. 이제 11개월 된 한서는 오늘따라 현우 씨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시작. 훌륭한 락커가 될 것 같아. 울음소리부터 예사롭지가 않았어. 락커는 훌륭해질 수 있어. 예전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을 해서 잘 살아야겠다.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완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효과 튀어나가면서 자라는 거 보면서 아 이런 맛으로도 살만한 거구나. 막 기어다니다. 걸어다니다. 팔굽혀펴기라고. 변화 과정이 있잖아요. 자라는 성장 과정이. 보면서 아 희한하다. 그런 거를 느끼고 재미도 있다. 너 뭐 하려고 이 기어가. 하지만 교호 씨는 알고 있다. 자신은 세상이 살라고 하는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리라는 것을. 그날 오후. 규호 씨에겐 또 다른 일거리가 생겼다. 바로 자동차 수리. 공간까지 해갖고 단속을. 원래 이쪽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차. 차하고 전자제품. 웬만한 부속을 제가 다 만들어놨거든요. 부속이 제 역할을 할 때 기계가 작동하듯 밴드도 각자가 모나지 않게 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규호 씨가 그간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이다. 아무리 연주 잘하고 능력이 좋고 확보를 좋고 그래도 그게 인간관계가 형상이 안되면 그게 안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팀도 몇 번 해봤는데 연주 잘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게 뭔가 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포기하기에는 아직 미련도 남고 아쉽고 그래서 다시 시작된 게 국화스텐 프로젝트죠. 지금은 그래도 문제가 조금씩 생기긴 해도 조절하면 예전보다는 지금 훨씬 좋으니까요. 환경도 좋고 그래서 아직 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 결과물도 나쁘지는 않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사람이나 기계나 초화가 중요한가 보다. 아이도 돌보고 차도 고치지만 이들에게 중요한 건 음악. 지금 보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마이크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마이크 설치하기 쉬워요. 마이크 설치하는 게요. 솔직히 이게 하나하나 설치하는 게 저희한테는 너무 많은 이 그 뭐야 구체적인 고통을 선수하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기계의 단어 지점이요? 그냥 여기다 구멍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알아서 녹음이 되더라고요. 이게 참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요. 얼마나 몰두했던지 점심도 걸렀다 도다 못한 규호씨의 어머니가 걱정을 하신다 밥먹는 것도 잊어가면서 작업하면 어떠세요? 안됐지요 뭐 불쌍하지 뭐 음악을 들어봤냐고? 우리 애들껄? 그렇죠 이게 이제 날마다 하니까 이제 귀에는 익숙해졌지요 들어오실 거 어때요? 맨 처음에는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이러는데 점점 귀에 익숙해져서 틀어서 자꾸 듣게 되더라구요 맨 처음에는 좁은 공간 방 하나라도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애들을 이렇게 가서 있게 하니 아무래도 애들이 자고 있나면 청소거리가 많잖아요 그럼 좀 짜증도 나지 짜증도 나고 그러지만 그걸 뭐 어떻게 맨 처음에는 가서 좀 내고 야 문 잠가 버린다 이러기도 하고 이랬는데 애들이 이제 조금 저들이 정리들을 하더라구요 남자들이라 정리들을 좀 하고니까 이제 조금 또 같이 있는 것도 좀 익숙해졌죠 바라는 건 또 여지껏 했던 거니까 그 같이 지가 그래도 형이라고 애들을 내가 뭐라고 하면 지가 이렇게 감싸주고 이러던 거가 있으니까 애들이 서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거 그거죠 그걸로 이제 끝까지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거 바라는 거죠 이제 뭐 딴 길로 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거 뿐이에요 그날 밤 오랜만에 멤버들이 모여 앉았다 얘깃거리는 내일 홍대 앞에 한 클럽에서 하게 될 구카스텐의 공연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와는 달리 단순히 보여주기 쉽 공연이 아니다 뭐 30만원 정도 있다가 그런지 있나요? 네, 내일 있잖아요 타라는 클럽이고요 뭐 한 3, 4번 공연을 하고 신곡을 이렇게 항상 보여주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 작업물에 대해서 들려주고 평가를 받고 객관적으로 이제 어떤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듣고 싶은 거죠 미루하고 라플레이샤, 바이올렛, 거울, 파우스트 이렇게 6곡 웬만하면 말 안 하고 왜 못 말하고 몇 곡 하는데 뭐 말을 안 해? 그럼 너 더 빨리 끝나는데 앵곡까지 한 번 1곡 보기 앵곡 1곡 보기면 뭐 원래 우리 스타일상 50분에 잡아먹으니까 이거 보기면 하하하하 리퍼토리와 순서도 결정해야 하고 어떤 이야기들로 시간을 채울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썼던 것들을 안 썼던 것들을 새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음악 쪽으로 흘러갔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편곡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편곡이 안 돼 왠제냐 처음 테마가 네 안에 있는 리듬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가 좋아하는 리듬들이나 그런 것들이 안에서 확 보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평소에 그거를 전혀 이게 그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여태까지 지금 리듬의 다양성이 있어 약간 어떤 매너리즘 같은 게 아니야 근데 나는 매너리즘에 빠질 정도 시즌은 아니야 나는 난 아직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뭔가 다 단조롭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하는 그들이지만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강한 자존심은 이럴 때 충돌이 있기도 하다 안 그래 하지만 이 과정도 더 든든한 밴드가 되기 위한 과정 구성 자체는 똑같아 보면 대부분 그래 나중에 계속 곡을 만들 거 아니야 계속 근데 네가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벽을 부딪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벽을 뚫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돼 지금의 과정이잖아 여기란 게 뭐냐면 네가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리듬도 있잖아 그 안에서만 나오게 돼 대화라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고 그리고 발전을 하려면 이런 대화나 어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뭐랄까 어떤 더 어떤 조직의 튼튼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겠죠? 항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좌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파와 좌파 양쪽이 있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좌파요 우파요? 좌파 저는 좌우파? 하하하하 다른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함 이것이 그들의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이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드디어 공연이 있는 날 공연에 쓸 악기와 장비를 옮기느라 아침부터 분주하다 공연은 저녁이지만 일찍 가서 리허설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 아주 되게 큰 진호를 빠트렸어요 여기 여기 빨리 실어줘 여러분 여기 여기 빨리 실어줘 스파스엔 최고의 짐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유 다 실었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챙겼냐? 다 챙긴 것 같은데 가자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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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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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빽한 스케줄표 사이로 보이는 구카스텐의 이름 오후 내내 장비를 설치하고 이제 막 연습을 시작했다 평소에 장난스러운 모습은 간대 없고 긴장감 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공연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희 시간이라는 걸 그들은 안다 긴장되지만 흥분되는 느낌 아는 사람만 아는 기분이다 네 네 저희 다음에 리허설 없나요? 없는데 일단 리허설이 끝났다 리허설이 끝났다 리허설 없겠어요? 아 예 어 생각보다 좋게 좋게 끝난 것 같아요 공연 시작 30분 전 객석에는 관객들이 하나 둘 모여 앉았다 부카스텐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카스텐입니다 이제 부카스텐 음악축제에 막을 올린다 첫 번째는 항상 저희가 거울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부카스테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중也 선보로 시작했 Simon 에이 에이 아 관객은 적어도 모두가 하나 되는 공연, 뮤지션의 땀과 관객의 열기가 만나는 공연, 그것이 국화스텐 공연이 갖는 매력이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팬들의 박수와 환호, 이 순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자신들의 음악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더 고생할 일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들은 웃으며 그들의 길을 갈 것이다. 너무 즐거웠어요. 공연을 하는 동안은 내내 즐겁고 유쾌하지만 끝나고 나면 홀가분함과 후회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온다. 공연 후에는 가끔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런 자리는 국화스텐의 에너지이자 음악의 차양분이 된다.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몇몇 안되는 팬들 중에 한 팬들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국화스텐의 노래는 기본적으로 박력이 있고 박진감이 있고 긍정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처한 현실에서 괴롭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힘을 주기 때문에 응원도 해주시고 또 저희를 실질질해줄 수도 있고 조언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자료를 서로 교감하면서 만나는 건 정말 멋있는 일이죠. 좋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국화스텐에게 어느 누가 부럽지 않다. 다시 강원도 모두가 잠든 밤, 현우씨가 혼자 밖으로 나왔다. 밤에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혼자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고 비가 올 때도 그렇고요. 밤하고 비가 올 때 공통점은 자신에게 집중이 잘 된다라고 그런데 그럴 때 노래를 만들고 연습을 하거나 할 때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배가 고프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배가 고프니까 하죠. 공연이 끝난다고 뭐 제가 음악하는 게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밴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희만큼 더 힘들고 저희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그 멋있는 모습이 좀 더 이어져서 좋은 긍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발전되기를 같이 음악을 하는 밴드를 하는 입장으로서 항상 응원하고 싶어요. 구카스텐이라는 밴드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로 인해 제가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은 저 구카스텐을 위해서 감동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이기도 하면서 구카스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멋있는 밴드가 아니라 정말 쓰다 마주고 보듬아주고 안아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것 자신은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멜로디를 만들고 싶습니다. 음악을 위해서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밝은 웃음을 지을 줄 아는 건강한 젊은이들이다. 그들이 나아갈 곳이 어떠한 곳이든 그들에겐 희망과 열정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희망과 열정으로 그들은 세상을 향해 음악을 쏘아올릴 것이다. 그들은 현실이 가득한다고 그들은 세상을 지을 줄 줄 아예? 그들은 세상을 지을 줄 아예? 그들은 세상을 지을 줄 아예? 그들은 천천히 가득한다고 그들은 세상을 지을 줄 아예? 그들은 세상을 지을 줄 아예? 질기 미치나요, 머리가?